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완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여론조사 결과들이 전번에 한결 리서치 이어가지고 이번에는 또 nbc가 의뢰를 해가지고 nbc가 의뢰를 한다 그렇게 하면 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코리아 리서치라는 데서 또 여론조사를 했는데 제 판단은 여론조사라기보다도 있는 여론을 조사한 것이라기보다도 그냥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그런 여론조사가 가공되지 않았나 그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완전히 그 현실과는 딴 판의 의견들이 나온 겁니다. 거의 이준석은 이런 것을 다 이제 아는 거죠.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우군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고 그중에 특히 여론조사기관이나 라디오 텔레비전 등처럼 가십거리를 계속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또 거기다 정치적인 의도까지 버무려지게 되면 그런 세력들이 딱 뒤에 이준석을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상식적인 생각을 생각하는 것만큼 조기에 수습되고 국민의힘이 정상화될 가능성은 낮다 이야기죠. 8월 13일 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날부터 종행무진으로 라디오하고 TV에서 그냥 인터뷰를 가지는데 계속 이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있는 말도 할 거고 없는 말도 지어낼 거고 없는 말도 지어내게 되면 그것을 또 언론들이 정폭시킬 것이고 이래저래 참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이 문제가 여러분 그냥 가십 정도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거짓이 강물처럼 흐르는 조작이 이런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사회가 돼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힘당의 중진 의원들도 책임을 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공병호 TV는 눈에 보이는 그런 이준석의 은행 그 이면에 무엇이 그로하여금 그렇게 저돌적으로 행동하게 하는가.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거의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의 여론조사 기관들은 거의 장악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한테 장악이 된 거죠. 여론조사라기보다도 여론조사의 탈을 쓴 뭡니까. 여론조작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있고 그다음 자기의 주장을 그냥 계속해서 증폭시켜줄 수 있는 라디오 프로그램과 TV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한 번 해볼 만한 그런 승부다. 이렇게 이제 이준석이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상식전에서 생각하게 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왜 저 친구가 저렇게 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어떤 의문점이 다 풀리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코리아 리서치 mbc가 의뢰를 한 겁니다. 이름은 건사한데 여당 내분 책임은 윤혁 간 35.5% 윤석열 대통령 28.6% 이준석 22.5%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냥 만들어진 여론조사 결과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만들어진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서 모든 것을 다 쿠킹 요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만들고 선거 결과도 만들고 다 만드는 겁니다. 여당 내분 책임이 윤혁 간이 35.5%고 윤석열 대통령이 28.6%고 이준석이 책임이 22.5%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키가 찬 여론조사 결과를 이걸 또 뭡니까. 조선일보나 중앙일보와 대서특비랍니다. 그러니까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 크게 친소관계가 있는 여론조사 기관들이 여론을 만들고 그 여론을 다시 주류 언론들이 정폭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에 합당하도록 뭡니까. 상대방의 무릎을 꿇게 만들거나 상대방을 낙선시키거나 이런 도식이 그냥 3단계로 착착착착 돌아가는 겁니다. 여론조작 선거조작 그다음에 뭡니까. 굴복시키기 이런 것이 그러니까 국힘당의 중진 의원들도 별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다 거짓 편에 썼으니까 다 위선 쪽에 썼으니까 다 거짓말 쪽에 썼으니까 다 침묵했으니까. 태한민국 문제가 참 꼬라지가 참 뭐처럼 돌아가네요. 이번 경우를 보시게 되면 그냥 선거 전에 여론조작하는 것과 똑같은 양태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국민의 뜻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국민의 여망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국민 대다수의 의견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보고도 나라가 참 큰일 났구나. 국민은 그야말로 졸이구나. 국민은 핫바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냥 이준석 사퇴만 눈에 뭡니까. 그냥 얼른 걸어서 안 된다. 그 뒷면에 이준석이가 뭘 믿고 저렇게 나대는가. 여론조사 기관이 있고 그의 목소리를 정폭시켜 줄 수 있는 방송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여기도 또 중앙일보도 크게 보도했습니다. mbc 여론조사. 여당 내분 책임은 윤혁 간 35.5% 윤석열 28.6% 두 부류만 여러분 느끼는 좀 미안했던 모양입니다. 마지막에 마저 못해서 이준석 22.5% 이렇게 이름 집어넣은 겁니다. 저는 이 여론조사 결과를 그냥 만들어진 여론조사 결과라고 의심하는 겁니다.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죠. 그러나 만들어진 거라고 보는 거죠. 그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8월 12일과 8월 13일 12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의 35.5%는 윤혁 간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다음에 똑딱 정해진 게 나오네요. 국민의힘의 차기 당대표로 누가 났는지 묻는 질문에는 유성민이 21.4% 똑같습니다. 한길 리서치 며칠 전에 했던 안철수 15.3%, 이준석 11.5%, 나경원 8.4%, 김기현 3.8%. 그러니까 그냥 믿는 구석이 확실히 이준석은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아웃성을 치든 욕을 하든 관계없는 겁니다. 여론조사기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그다음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이라 아웃성을 치든 관계없는 겁니다. 모든 신문의 하단에 있는 거의 뭐죠 90%대 10% 정도로 이준석을 남으라는 여론이 있지만 그러나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너희는 떠들어라. 관계없는 겁니다. 완전히 조작공화국이 돼버린 겁니다. 뭐든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그러니까 그냥 대통령만 바뀌었지 모든 게 뭡니까. 그쪽 사람들한테 장악이 돼 있는 상태인 겁니다. 대통령이 갖고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전혀 행사를 못하니까 임기나 마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가면. 그러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도대체 지금 대한민국에서 믿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야. 사법부를 믿을 수 있냐. 대법관을 믿을 수 있냐. 검찰을 믿을 수 있냐. 언론을 믿을 수 있냐. 뭘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여론조사 기관을 믿을 수 있냐. 선관위를 믿을 수 있냐. 감사원을 믿을 수 있냐. 뭘 믿을 수 있는 겁니까. 믿을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여러분들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그리고 유성민이가 여러분들 뭐죠. 국힘당의 당대표 1등이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그냥 입에서 딱 나오는 것이 정말 이 사람들은 여론조사의 이름으로 이런 짓을 하구나.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문정권 하에서 윤석열 정부로 바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찬 거죠. 그래서 제가 방송 준비하면서 긴급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딱 11분 1천 명이 투표했습니다. 표본조사 1천 명 정도가 되면 거의 뭐 10만을 하든 20만을 하든 간에 내용이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여당 4분 누가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여기 이런 답이 어떻습니까. 96%가 이준석이다. 윤핵관 윤석열 대통령의 첫 건이 2%다. 윤석열 대통령 2%다. 잘 모르겠다 0%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완전히 국민들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그냥 조작공화국입니다.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의 조작을 조작이 얼마나 위험하고 조작이 사회를 얼마만큼 앞으로 망칠 것인지에 대한 인식도 드물고 그것을 수정하거나 보완하거나 고칠 의지도 없는 겁니다. 상황이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앞으로 악화가 될 겁니다. 음식물에 여러분 여름에 음식물 잘 못 보관해가지고 곰팡이가 번져가는과 똑같은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곳의 조작이 그냥 일상화가 되는 겁니다. 보통 명사가. 이제 아무도 여러분들 조작을 하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아예 내놓고 조작을 하는 겁니다. 여론조사 기관의 이름으로. 그건 범죄이지 않습니까. 범죄도 아무도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는 겁니다. a 여론조사가 발표하고 b 여론조사 발표하고 c 여론조사 발표하면서 여론을 뭡니까. 또 그것을 메이저 언론들이 다 증폭시켜 가지고 그다음에 꼼짝 못하게 해버리는 겁니다. 심지어는 탄핵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 모든 업보가 선거 공정성 문제에 대한 침묵한 비용 청구수로 지금 날아오는 겁니다. 충분히 이준석이가 여러분들 선거 문제를 덮으려고 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문제의 여러분 하나의 사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준석이 그냥 왁왁 할 게 아니라 이 사건의 이면에는 앞으로 계속해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저지러질 소위 여론을 조작하고 선거 결과를 조작하는 모든 그런 차원에서 이준석 사태가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준석은 국민이고 나발이고 아무 거부를 안 내는 겁니다. 왜 자기 뒤에는 우군들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아우성을 치더라도 그냥 여론조사기관들이 자기를 밀어줄 것이고 그다음에 자기와 친한 친소관계가 있고 이익을 나누는 그런 방송이나 라디오가 계속 떠들어줄 거고 그러니까 기가 찬 거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을 아무것도 행사를 못하는 겁니다. 문정권 이름 정권을 장악한다면 얼마나 대통령 권한을 확실히 활용했습니까 다 허당인 겁니다. 앞으로 죽어봐야 죽어봐야 죽는 소리가 날 겁니다. 권력을 그렇게 낭만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하게 되면 그냥 골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당하고 정신을 못 차리면 그다음 뭘 하겠습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여론조사기관의 이름으로 이런 여론조사기관을 며칠 전에 한길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그다음 또 딜을 탁 따라오겠죠. 그래서 그걸 기정사실화 하겠죠. 아무것도 대한민국은 진실이 없는 겁니다. 그냥 다 뭡니까 그냥 조작하면 되는 겁니다. 하기에 선거를 조작했는데 뭘 조작을 못하겠습니까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국민들이 못 느끼면 그냥 여러분 대지로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여러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사에 대해서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여러분들 밑에 의견난 보게 되면 사람들의 아우성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희근님 국회 소통관에 진행된 이준석의 허접한 기자회견으로 이준석이 대전에서 성상남을 받긴 받았구나라고 국민들이 더욱 확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기 무덤을 파므로 조롱받으며 정치 무대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대통령을 국내산 육으로 비빔밥의 당근으로 개고기로 비하한 대가는 반드시 처참하게 치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찬성이 180명이고 반대가 24명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있죠. 이거는 국민들이 의견이 압도적으로 이준석을 나무라지만 이준석은 하나도 멈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기 뒤에는 막강한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고영호님이 여론조사 조작으로 장난을 좀 치고 있군요. 관계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장난친다고 욕하든 조롱하든 조소하든 간에 성부는 여론조사 기관들이 갖고 있고 여론조사 기관들이 자기 편이라는 겁니다. 여론조사 기관이 아니죠. 그냥 여론조작 기관이라고 부르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여러분 나온 여론조작을 이런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일상화되어 있으니까 선거 전에 여론조작하는 거나 지금 조작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가 여러분들 지지도가 하락하고 문제가 있고 이렇게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조작을 해 가지고 그다음에 또 모종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여러분들 홍의병처럼 지금 총대를 맨 게 이준석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마치 4.15 총선에 총대를 매고 이런 모든 것을 파묻으려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의 타도에 지금 1등 공신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 친구가 그냥 보통 지금 행동하는 게 아니구나. 국힘당의 중진위원들은 큰 그림 하에서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 비겁하지 않습니까 다 침묵하고 다 지 이익만 챙기고 지 몸만 챙기고 그러니까 당에도 싼 거죠. 큰 그림 하에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4.15 총선에 빌은 부정선거 문제를 덮기 위해서 이준석과 하태경의 여러분들 깃발을 들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권의 여러분들 타도를 위해서 깃발을 들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사회가 사회가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내가 볼 때는 조작공화국이라 부르는 게 더 합당할 것 같습니다.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상황을. 그러나 그런 전략가들이 국힘당 내부에 있는지 대통령실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순진하게 생각하면 그냥 갑니다. 순진하게 생각하면.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순진하게 생각하면 그냥 바로 가는 거죠. 지금 이 여론 조작하는 것이 심상치 않게 보인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여론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여론을 만들어서 그냥 사회를 움직이는 겁니다.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